지방소멸의 해법, 지방자치 해법으로 메가시티 구축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은 물론이고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충청권까지 이미 메가시티 구축에 가세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고육기체계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규모가 가지는 이점이 있고 또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권과 자치는 광역화되는 것보다는 반드시 물리적 공간 범위는 아닙니다만 연결되는 망들이 조금 더 친밀하고 깊을 때 분권과 자치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지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거나 그렇게 형성된 정치적 의사가 행정기구와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같이 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제 몸집 경쟁을 벗어나 있는 수도권과 뭔가 맞붙어보겠다고 하는 건 좀 난망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원치에 지금 여러 방안들이 없어서 고육주책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철우 지사하고 권영진 시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추진 일을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한 일 년 이상 했죠. 그래가지고 난파선이 됐지 않습니까? 불경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부산 울산 김해에 창원까지 한 칠백만 명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력 도로망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경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이 아니고 경제통합을 중심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통합을 하고 나서 남는 찌끄러기는 뭐냐 하면은 대구의 강력취소권이 분명히 구미 이상의 상류로 옮겨올 것이다. 혐오시설들 대구 경북의 골짜구로 찾아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경북민들한테 특히 경북북권 주민들한테 당연히 보상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준비 없이 단순히 그냥 행정통합만 하자. 그러니까 난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지방자치가 가져가야 했던 이 상향이 과연 이거가 이렇게 합리적인 선상에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이런 고민들은 저는 여전히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조금 들고 있고요.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통합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문화통합부터 가져가서 전통문화 기반의 관광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효과들을 먼저 좀 봐 내기 시작을 하고 경북이 가지고 있는 생산된 농산물들을 대구에서 소화해주고 대구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경북 쪽으로 나눠주는 이런 통합구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왔으면 방향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특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갈지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어떤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매스를 갖다 대고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듯이 아마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Mmh. Yeah. OK.